인천다육 인천다육 안녕하세요 똘이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인천다육에 나왔습니다. 인천다육에 오늘 신상이 들어오는 날인데요. 인천다육은 이렇게 찬걸도 멋진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는 요아이는 맥라이징인데요. 요런아이 30% 세일을 16만8천원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이쁜 애들이 왔나 한번 같이 가보실게요. 네 요아이는 후레뉴 굼 후레뉴 굼 요아이 현찰가 14,000원 합니다. 후레뉴 굼 현찰가 14,000원이요. 네 요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 요아이 현찰가 4,200원 합니다. 원종 엘리자베스가 커다란 대품으로 나오는 건 10만원씩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4,200원이요. 요아이는 핑크 탄화 핑크 탄화라고 합니다. 요아이 4,200원 되겠습니다. 4,200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4,200원이요. 루페스트리 금 루페스트리 금 요아이는 7,000원 합니다. 현찰가 7,000원 요것도 금 처음 나왔을 땐 상당히 비쌌었거든요. 루페스트리 금 7,000원이요. 요아이는 흰토이 요아이 4,200원이요. 현찰가 4,200원 되겠습니다. 룬데리 군생 룬데리 군생 요아이는 4,200원이요. 룬데리 4,200원 요아이는 네티지아 백금 네티지아 백금 요아이 7,000원 합니다. 7,000원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7,000원 백봉 백봉 요아이 3,500원 합니다. 백봉이 아주 굉장히 튼실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백봉 3,500원요. 요아이는 리톱스 모듬 리톱스 모듬 요아이 현찰가 9,800원 합니다. 리톱스 모듬 9,800원요. 요아이는 미니벨금인데요. 미니벨금 한사람 앞에 하나씩만 파신다고 합니다. 미니벨금 요아이 1,400원요. 파랑새 파랑새 한사람 앞에 3개까지 파신다고 하네요. 여기 시세는 4,000원인데요. 1인당 3개까지만 팝니다. 라임앤칠리 라임앤칠리 요아이 1,400원요. 핑클루비 색이 예쁘게 물드는 아이죠. 핑클루비 1,400원 되겠습니다. 요아이는 토맨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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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이 6,000원인데요. 이렇게 꽃이 펴가지고 이렇게 누웠어요. 꽃에서 향기가 고급스러운 달콤한 향기가 난다고 하네요. 토맨토사 요아이 6,000원합니다. 요아이는 별의 눈물 별의 눈물 1,400원요. 연화바이솔 요아이도 1,400원입니다. 미니송엽국 요아이도 1,400원요. 요아이는 빨간꽃이 피는 아이예요. 요아이는 골든글로우 골든글로우 요아이도 1,400원입니다. 요아이는 부엉이 바이솔 바이솔 종류도 참 많죠. 요아이는 부엉이 바이솔 이라고 하네요. 요아이 1,400원요. 핑클 누비 핑클 누비는 1,400원요. 요아이는 핑크 자라고사 핑크 자라고사 요아이도 1,400원합니다. 요아이는 린들레이쿰 린들레이쿰 요아이도 1,400원요. 요아이는 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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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이도 1,400원합니다. 요아이는 로스코프라고 하는데요. 로스코프 요아이도 1,400원합니다. 로스코프 1,400원요. 요아이는 조이 조이 요아이도 1,400원 되겠습니다. 월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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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인인데요. 미인 종류가 묵을수록 진짜 예쁜 아이죠. 월미인 1,400원 되겠습니다. 네. 요아이는 흑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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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도 1,400원 합니다. 흑법사 1,400원 요아이는 백 백두손 이라고 하는데요. 백두손 이라고 하는 선인장 이에요. 조그미 선인장 요아이도 1,400원 요아이는 백목단이라고 하는데요. 백목단 요아이도 1,400원 합니다. 요아이는 꽃이 굉장히 예쁜 아이죠. 1,400원이요. 요아이는 환엽송록 요아이도 1,400원 합니다. 요아이도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예요. 1,400원이요. 요아이는 천대전송. 천대전송 요아이도 1,400원 합니다. 천대전송은 요 잎꽂이여은 잎꽂이가 100% 잎꽂이가 되는 아이예요. 요 천대전송 1,400원 되겠습니다. 프리티. 프리티가 아주 밥이 많네요. 프리티 1,400원 되겠습니다. 네. 요아이는 라일락. 라일락 요아이 합식해서 심으면 굉장히 예쁘죠. 라일락 요아이 1,400원 합니다. 요아이는 운들라타. 운들라타 요아이는 신종이라고 하네요. 새로 나온 품종인가봐요. 요아이 1,400원이요. 요아이는 루치. 루치. 요아이도 1,400원 합니다. 루치 1,400원이요. 요아이는 칸칸. 칸칸. 요아이도 1,400원 합니다. 칸칸 1,400원이요. 요아이는 파라고 하는데요. 파. 요아이도 키팅장에 가서 숨어놓은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파 요아이도 1,400원 합니다. 요아이는 볼켄시금. 볼켄시금 요아이도 1,400원이요. 네. 3월 27일. 3월 27일. 봄맞이 서비스 상품 한번 보고 가시게요. 요아이는 블랙킹인데요. 블랙킹. 요아이. 3월 27일 날 30% 할인된 금액으로 2만원 이상 사시는 분에 한해서 하나씩 서비스로 드린다고 합니다. 서비스로 요 블랙킹 한 포트씩 드린다고 하니까요. 일찍 오셔서 요거 득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시세는 2만원 이상 가는 건데요. 봄맞이 특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지금 서비스 상품을 요렇게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3월 27일. 오시는 순서대로 1인당 1개씩 2만원 이상 사시는 고객들 한해서 요거 하나씩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니까 일찍 오셔서 득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아이는 레드에본이. 레드에본이 7,000원 합니다. 레드에본이 7,000원. 이렇게 라인이 예쁘게 물지는 요아이는 아모루. 아모루 요아이도 7,000원 합니다. 아모루 7,000원이요. 요아이는 볼이라고 하는데요. 볼 요아이도 7,000원 합니다. 7,000원이요. 요아이는 에버니 실생. 에버니 실생 4,200원 되겠습니다. 4,200원이요. 폴로리 디디. 폴로리 디디. 요아이 물이 예쁘게 되는 아이죠. 요아이 3,500원 되겠습니다. 홍대와 금. 홍대와 금. 요런 아이도 1,400원 합니다. 요아이는 로라. 로라가 상당히 예쁘게 생겼죠. 로라 요아이도 합시켜서 지금 너무 예뻐요. 요아이도 1,400원이요. 요아이는 피어리스. 피어리스 1,400원 되겠습니다. 요아이는 에게리아. 에게리아. 요런 아이도 1,400원이요. 요아이는 야곱생이. 야곱생이 금. 요아이 아주 보라색으로 예쁘게 물지는 아이죠. 요아이도 1,400원 하겠습니다. 요아이는 소속록. 소속록. 요아이도 1,400원이요. 요아이는 미니 염자 금. 요아이도 1,400원 되겠습니다. 요아이는 미니 토이. 요아이도 1,400원이요. 요아이는 파랑새. 파랑새. 요아이 3,500원이요. 3,500원. 요아이는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 요아이. 8,400원 되겠습니다. 8,400원. 요아이는 라탐인데요. 라탐 요아이 7,000원 되겠습니다. 알젠티아 금. 요아이 4,200원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